열쇠다! 열쇠 있다 열쇠! 열쇠! 일단ھ 소울여 하하하하하 아 지가 제일 무서워 지가 제일 무서워 갑자기 앞으로 내리면 어떡해요 앞으로 안 내렸어 앞으로 어떻게 했어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했어 잘 내놓으셨잖아 아니 형 이래가줘 내가 이래가줘 아 뭐야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갑자기 빠져가지고 진짜지 형? 아니 아 진짜 그거는 내동댕이가 아니고 저는 목마 훈련을 많이 합니다. 사람을 매고 돌고 제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을 내리기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앞으로 인사하듯이 쑥 떨구는 거예요. 기억이 안 난다고. 제가 본능적으로 내려주고 궁금해요. 어떻게 하는지 오늘 몇 가지 중간에 필름이 끊기거든요, 제가. 근데 어떻게 닿았어, 닿았어. 가장 손이 닿기 싫은 곳에 열맹이 있다는 거예요. 아, 맞네. 그리고 이것도 열쇠도 찾았어요. 동현이 형 이거 열게요. 가자, 가자, 가자. 열렸습니다. 이리 와, 이리 와. 뭐야? 아비규환이다. 피야? 피 자국까지.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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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 없다. TVN